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여기서 신호가 잡히는 걸 보면 가까운 곳인데요. 지도 연결해보죠. 에당무 24... 어? 저긴! 라전이! 119 걸어! 빨리! 왜 가이누마! 왜 가이누마! 이 놈! 이 놈! 이 놈! 아이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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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! 빨리 받아! 아들! 아빠! 아빠! 아들! 무슨 일이고? 아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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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가사리 패 스트레스 레벨 66입니다 채시빌입니다 불가사리 강취 스트레스 사람 살려 냄새 이번 건 뭔지 되게 더러운 놈인가 보다 살물이다 도와줘 어떡하지? 클론으로 갈까? 안에 뒤로 가려면 그래도 액션 바이크가 나은데 거 그러지 말고 일단 불가사리를 밖으로 유인하는 게 경찰 형탈부터 불러줘요 휴대폰 없어요 에이 가만 있어봐 이거 재밌게 돌아가는데 뭐? 아니 형 구경하러 온 거 아니잖아 어? 나 구경하러 온 건데? 형 어떻게 원래 많아도 악당이 망하는 대목이 제일 동쾌하잖아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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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있지? 미안해 힘든데 내가 도움이 안 돼서 오 사장님도 진짜 너무해 우린 이 집 꼭 지켜야 되는데 근데 그래도 사람이 위험에 처해있는지도 모르는데 모른 척하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? 힘든데 누가 그건 너네 사장이고 라고 하는 거 어떤 건지 우리가 제일 잘 알잖아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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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더 필요 없어! 내가 직접 경찰 내려야 할 거야 하하하하 그래 그래 파이팅! 하하하하 그만해 이제 됐어 그래도 믿었었는데 어? 야 어디가? 일로와 구경이나 하자니까 형이나 구경해 그러면 악당하고 뭐가 달라 위험해 플러스 클론 응? 구경 중 클론 네 삶 일곱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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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low 응? 넌 ICK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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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러스! 불파이트! 으악! 뭐야? 이런! 이거 독성이 엄청나잖아! 아이, 참단! 이러면 함부로 못 건드리는데! 뭐? 피오! 저놈한테 다음엔 안 돼! 신경 꺼! 구경하러 왔다며! 우와! 스쿨피오! 씹! 팀 커버리지! 팀 커버리지! 피오! 방해하지 말고 절로 가! 형 필요 없어! 필살기! 시스템! 강제 종료! 시스템! 강제 종료! 어? 어? 뭐야? 어? 불가사리 강치! 스트레스 레벨 98, 99 2차 변태 완료입니다